그럼 현재 어느 부위가 남았냐 자 이거는 저번에 샀지요 이것은 이제 저번에 요거 아 이거 자카나 하면 되겠다 토드 한..했고 원래 갖고 있던 실버블러스는 구플 토드했고 어 12프로 맞췄고 끼덕도고 정팬 메커네이터 저번에 맞췄지요 무기는 맞춰야되고 아 다큐 아이고 아이고 자 신발 맞춰야되고요 하의 맞춰야되고 상의는 저번에 우에 60자리 에이디 2절에 15% 요걸 구매했고요 롱축이 아쿠아티곤 현재 추업이 없는 상황이고 어센신보님도 아직 못쌌고 대하시도스는 잠시 고려해볼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랙메탈 숄더 아 뭐랄시 블랙메탈 앱솔레스 시프숄더 25억이었어요 25억 5천인가 0 3에 럭 8으로 거기에 에디 10에 럭 10짜리 뭐 나중에 사도 되팔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했고 버리고 이제 나머지 부위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맞춰야될게 신발 망토 장갑 하의 벨트 무기 무기 응축이 아쿠아티 어센신보닌 도미네이터 어 귀걸이 보류해보고 바사부 요렇게 맞추면 되나 열 열 두개 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추요 아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었 고맙습니다 에헭 처음 해보니 서 액 고맙습니다 .... 연 깍 responsive